너하고 변일째 반드시 그 죗값 치르게 할 거야. 이 동생 죽음 난 모르는 일이야. 네 얘기 안 믿어. 한 번 정도는 딱 한 번은 믿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. 복수하겠다고. 니가 무슨 힘으로. 차라리 날 이용하는 게 어때. 뭐? 변일째한테 원수 갚는데 날 이용하라고. 이용 당해 줄게. 미친 소리 하지 마. 언제까지 내 맘 모른 척 할래. 네가 원한다면 나 변일째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어. 네가 원한다면 나 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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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.